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지금 이 노래 좋고 이거 네 핸드폰 충전 중이에요 어우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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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더워요 여러분 더워요 아이 더워 원래는 문을 열고 있으면 밖에서 에어컨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 뭐냐 그 뭐였지 지금 문을 닫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있어야 돼요 회사에 인습생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합니다 그럼 또 노래를 틀어놓을까요 지금이 한 30분인데 한 45분까지 하고 끊으러 가겠습니다 아 더워 잠시만요 물을 떠올게요 여러분 안 떠올게요 여러분 그만 웃기요 그래도 잠시만요 아 뭐했냐구요? 밖에 시원한 바람 들어오라고 시원한 공기 들어오라고 잠시만 이거 몇 퍼지? 아 이거 1퍼에요 여러분 답이 없는데? 1퍼 남았어요 여러분 이거 어떡하지? 큰일이네 어떡하죠? 그럼 오늘은 이 염안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5퍼센트다 이거 5퍼센트 정도 충련됐거든요? 5퍼센트 충련됐어요 안 보이나? 5퍼센트 충련됐거든요? 그래서 이거 5퍼센트라서 이걸로 다시 갈을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번엔 다시 이 핸드폰으로 다시 켤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핸드폰으로 다시 켤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